오늘 웬 손을 싸? 남이사 복 다라나. 다라나 복이 어딨어? 이놈이. 한 잔이나 많이 먹어. 이거 유기농이래. 농혈 안 쓴 거. 니 애인이 애다 준 거야? 아니. 아니 맛있게 하지 마 밥이나 먹어. 오늘따라 그렇게 귀찮게 굴지. 오늘 밥 먹고 일이나 나가셔. 오늘 일요일이라 일 없어. 이놈이. 이놈이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거야? 사실 안 봐. 잠깐만. 재밌는 거 보여줄게. 귀찮을 테니까. 밥 먹다 말하면 뭐하는 짓이야. 넌 밥 먹어. 아빠는 그 왜 밥상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오는 사람들 있잖아. 아빠는 악사고 넌 부잣집 아들이야. 고급 시장에서 밥 먹고 있는 재벌집 자식이야. 뭐야 유치하게. 왜 밥 먹은 다 먹으면 좋겠다. 아 역사랑 다 먹으면 좋겠다. 그래 안 먹으면 좋겠어. 우선은 대우는 우리 여전히 오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며 그 주인공이 있네. 그 주인공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. 응. 다 해 끝까지 여기까지만 익혔어 이제 밥맛 돌아왔어 천재다 내가 사온 책으로 배운거야? 어 천재다 내 애인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아빠 그래? 잠깐만 이제 아빠 밥 먹어 내가 악사할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밥 얹혀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팁으로 백원 줄게 알았어 경훈아 야 니 시아보지면 음악가다 응? 으 아멘